김치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져서 만두 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떡만두라면 실라면으로 끓였고 만두랑 떡, 원래 계란도 넣었어야 되는데 계란은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여기 계란 진짜 사왔는데 진짜 깜빡하고 못 넣었어요 계란이 빠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익은 포기김치까지 잘 익은 포기김치까지 만두는 물만두를 넣었어요 way to the peel 편집 roaring 육 Nike 먹고만 Net 이 라면은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어요 이 라면은 너무 맛있다 이 라면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역시 김치는 이렇게 손으로 찢어서 먹는 맛이 있죠 만두 설탕 양념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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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손으로 싹 찢어가지고 잘 어울려요 이 뼈 이렇게 이게 맛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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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삭아삭 계란 네, 오늘은 떡만두라면 먹어봤습니다. 라면은 평소에도 자주 먹지만 오랜만에 떡이랑 만두까지 넣어서 먹으니까 뭔가 더 든든하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. 라면 진짜 너무 좋아요.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